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분 반갑습니다. 퇴근하게되오세요 알랄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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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랄 이 게임은 시청자분 클로버님께서 만들어주신 텐게임입니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플레이 뭐지 어떻게 하는거야 아 이렇게 뭐야 점프도 있네? 점프하면 죽네? 어 다시 한번 해볼게요 피하고 어 뭐야 아 아 여기 피하고 아 점프 함부로 하면 안돼 아 뭐야 아 이동이 개빠르구나 아 뭐야 아 잘 안보여 야 어디로 피하는 왼쪽 오른쪽에 안그래도 공백이 있으니까 좋네 헷갈리네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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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뭐 점프했는데 왜 못 피해 아니 잠깐만 이거 이게 끝이야? 계속 이렇게 하는거야? 이렇게 해서 점수가 무한으로 가는거야? 이렇게 해서 점수가 무한으로 가는거야?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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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 따um 딴댄 원투 원 원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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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 원 투 원 원 원 투 원 투 원 투 쓰리 원 투 원 따닷 그냥 이렇게만 계속 하는 게임 인가봐요 예 점프 기능은 왜 있는 걸까요 점프 기능은 왜 있는 거거든 빨라졌나 지금 바뀌는 게 전혀 없는데 게임이 노래 끝날 때까지만 버텨보자 어 잘못했다 이렇게 해서 왕러닝 해봤습니다 재밌게 봐주신 풀 업로드 친구들 좋아요 구독하기 알려드리도록 하시면 더 재밌고 알찬 게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앙풀바